안녕하세요. 저의 마그네티입니다. 겹겹이 쌓아둔 철판을 분리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철판 분리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빈틈없이 쌓인 철판은 기름이나 구리스 등에 있어서 서로 밀착되어 분리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철판 분리 자석을 사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분리가 필요한 강판의 크기나 중량, 형성에 맞춰서 연결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 두 개가 한 세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반자품의 형태가 다른 철판도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실 수 있어요. 강력 영구 자석이 내장되어 제작된 자석 응용품이고요. 밀착 철판은 분리하는 데는 제격인 제품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업체 샘플 조건에 맞춰서 특수 제작된 철판 분리기가 있는데요. 한 손에 들어온 작은 크기지만 굉장한 강력한 자력이 발휘해요. 작업 설치 조건에 맞춰서 탭을 내었고요. 일정한 공간에 설치를 하셔서 원하시는 철판 분리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밀착된 철판은 제품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설치 조건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처를 두었고요. 한 개의 제품을 먼저 부착을 해볼게요. 미세하게 분리가 됐죠? 두 개를 함께 써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분리가 돼요. 나머지 제품도 같이 부쳐볼게요. 이제 분독 비처리 되어 있죠? 일정한 가격으로 철판이 분리되는 게 보이시나요? 나중에 철판 분리 사용하셔서 쉽게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물에 맞춰서 특수 제작은 가능합니다. 유용한 강력 자석 응용품 철판 분리기 제작품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unten에 맞춰서 선생님을 참여해주시기 바라멘 vídeos요. 약간 원ych sellersoch唐인 deadlines은 나중에 분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島에서